아니 디펙트 개쓰레기 쓰레기라는 말로 디펙트를 표현하기엔 표현할 수가 없다 야이씨 죽어 난 주둘러 친구야 고개화석이잖아 흑우부적이잖아 뭐라고 뭐라고 오 오리아르 콘이잖아 11댐까지는 1댐으로 줄여주마 아 겁나 누르고싶네 왓썩 재달력이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올깍 이거 사마로 미니뉴스타 자 해공갈라는 미친로봇 아니 아까 인지 편향 떴으면 그래도 죽었겠지? 이펙트 수준 블리트 가고 싶은데 가지말자 가고 싶을 때 잘 참아야 한다 죽는 수가 있어 이펙트와 화장실의 공통점 쿨이다 18, 17이면은 아니 18, 18이구나 일들 모자란 거 아님? 아니 룬피팽이 뚱땡이 치우라고 뭐 어씨 뭐 해 이거 왕선 왜 안 나오는데 큰일났네 어어어어 킬가기네 이펙트야 또 싸기우물의 힘을 빌렸느냐 그치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음 워레시게 레이저 포인트 포인터 포인터 쓰는 미친 로봇 역시 에어컨 에어컨 킬 음? 음? 피르침이신가? 에임 꼬끼 펭귄님 4개월 대가로 구독 감사합니다 에임 컥 미친 뚱댕이 제발 뚱댕이 없는 뚱댕이 없는 첨탑은 어디에 있지 이제 이이얼 이이얼 역시 누가 쓰느냐가 중요한게 아닐까 엄마 오열 불효 엄마 7턴 이따가 효도할게요 반려 선타 한번더 굿 뭐 먹어야 됨 멜리 메 M.R.E 한도라 에바삼치 얼핵 먹자 작은 상자 한번은 더 뜨릴수있네 물음표 4개 다 밟으면 와 유물을 하나 터주는 유물이에요 정말 대단해 상자를 열어봐라 상자를 열어봐라 그럼 무엇이 우리를 기다립니까 또 석재달 역학인가 또 석재달 역학인가 아 흠 뭐야 워 마이달 역 석재 탄력 너무 맛있잖아. 반성해라. 조각모음이다. 조각모음 애매하지 않나 지금? 이 디펙트 할 줄 아는게 뭘까. 아니 미쳤나. 아니 내 밥줄. 적 없으면 대충 일제사격 추워가면 될 것 같긴 한데 대신 귀여운 염주를 드리겠습니다. 저기. 이런. 난 스토링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잃어버글 석재 탄력이었고. 이건 첨탑 코미디인가? 가전이 돈 쓰면 효과가 바로바로 나온다고. 메리스. 메리스. 아리스가 없나 비싸네. 후두들 질끈감은 디펙트. 후두들 질끈감은 디펙트. 스토링 할 수 있을 것 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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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억제 탈력땜에 콜링이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스톨링 해야겠다 얌팡님 17개 벌고도 꼭 감사합니다 스톨링 맛있게 했다 여미 음 먹을만하네요 만해 만해 뭐야 이거 스톨링도 못하잖아 얘는 아니 피가 낮춰서 못한다고 70방어만 올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허접주제 너와 나의 능력은 완전히 상하 관계에 있다 디흐흑 원로그램 안아 정도는 있어야지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홀로그램 하나정돈 있어야지 두개임 두개 필요하진 않아 너도 석재달력만 좀 봐야겠구나 어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있으면 뭐니 에너지가 없는데 하지만 에너자이저를 쓸 수 있죠 나 또 굳이 사막각인데 이거 짱나네 끝 들어가 이게 뭐니 상자 열어보기 성공 똥캣 이거면 잡긴 했는데 특별히 피도 다 줄 수 있고 하지만 액트4 대비가 되는건 아니잖아 디펙트는 오늘도 그저 막막합니다 저런 디펙트 점트 업 디펙트 빡친점 굳이 사막에서 뒤짐 성공하기 성공 거운 야 배아리 어디갔어 에휴 조진네 이거 발팽이를 조져버림 야 죽이지 마 저거 죽이지 말라고 아씨 아 이제 쟁쟁 계시지 말걸 흐지 물르그 와 버퍼가 2대 마근 하하 딸령님 노누데카 잡아주세요 무서워 800원이다 나 쓸 수 있을까 아니 포션 맞대가렴 요통이 깔끔하게 나온 디펙트 나 팽이였잖아 돌린다 굿 딸팽이보다 좋은 것은 팽이 다 내 밀집 얘네 밀집 깎는 거 대체 왜 그랬냐고 메가크리던트 인터뷰 해봐야 된다 또 석재달력의 힘인가 내 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등장 딸팽이보다 더 넓은 도움이 되었다 머리랑은 벽으로Delft 넌 뇌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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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. 죽어버리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밀집 실시간 덕락. 또 석재 달력의 힘을 빌렸구나. 그렇게 사기 우물에 의존하면 안된다고. 일러꺼늘. 이즈. 이즈피지. 이즈피지. 일주. 볶음이. 유물 하나 더 주는 유물. 근데 작은 상사는 층 하나 빼먹잖아. 뭐 큰.. 큰 손해는 아니긴 해. 층 하나 빼먹는 거야 뭐. 어차피 우물 주는거고. 흡흡. 허. 달력캐리. 와. 그래도 얘가 더 딜 많이 하지 않나? 흡흡. 모래시계 하위 호환 승재 달력. 범부색. 음.. 굿. childing. 네. 아멘. 왜냐면 어 полез, 사 Gate. 아니면 archives.